아하 이겁다 이새끼 넌 패배자야 인마 아 맞다 또 그래 아시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 아시아 방수함 진짜 안타 구축함도 안타 아시아는 적용 메타여가지고 애들이 좀 뭉쳐서 이렇게 달리는데 잠수함 여기서 한번 딱 걸려봐 풍래가 따라락 깔려 대잠기가 딸기 더 힘들어 한 번 걸리는 순간 계속 걸린다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피에 받으면 연료 노출이 있는데 이거 뭐 안고치면 계속 보여 기름띠 생기면서 잠 못 걸리면 그냥 거기서 뒤져야 됩니다 봐봐 저런다고 인컴님 왜 던져요 아싸 버블 왜 적도 인컴이 있네 왜 적도 인컴이 있네 왜 적도 인컴이 있네 어 적도 인컴이 있네 잘 모르게 20,000 얼마요 거의 21,000 여링이랑 잠수함이랑 박았어 어... 아니... 아아... 전칸, 유선 공격 목표 시스템. Admirality Code. 에이! 안팔 에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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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시타 깐토죠? 어? 어? 죽어놓고 장난? 꽂았다아! 어? 난 돼지의 분산도를 믿어! 설마 시타가 다 터져도 뒤지겄어? 어? 그래 시타 하나도 안 터졌다 됐고 어? 쟤도 안 터지네 돌리고 돌리고 에헤 부포가 안 나와서 부포 못 쏘지? 어? 에 戦場に火災が発生。消火を任せる。 戦艦、優先攻撃目標を指定する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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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戦艦の悪い官邸だ。 重力士エンジン。最大戦速。 大丈夫だ。 ナノマテリアルによる修復が完了した。 ギヤッ! 手法損傷。修復は任せだ。 요크 앳단 개질뻗 아유 또 맵이 다 시뻘개졌냐 인컨부터 봐야돼 연막에 있을걸 정찰기를 띄우면 정찰기 봐가지고 내가 어딨는지 보지 그새 벗어났어? 그새 벗어났어 여기 있다는건데 그럼? 저기로 붙자 이쪽으로 저거 끄고 다강두촌 어? 아하아 아하 이겼다 이 새끼 넌 패배자야 인마 한번만 더 소개해줄 수 있냐? 싫어? 어쩔 수 없지 이겼네 1등 너 뭐 했냐? 1등 너 뭐 했냐?